이런다고, 폐하가 다시 태우 맘 앞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언제까지 네가 그 입 함부로 놀릴 수 있을 것 같아? 폐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신 이상, 전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 팀장, 인정을 베풀 인간이 못됐다 예, 봐봐 웅! 어떠냐? 심장까지 조여지니 정신이 번쩍 드느냐? 너 하나쯤은 한쪽도 없이 벽돌 속에 묻어 버릴 수 있어 당장 폐하한테서 떨어져! 뭘 떠나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지 오늘 여기서 한발짝도 못 나갈 것이야 대체 왜 저렇게 잘 비와주래? إ piş다 네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, 마음아! 천박하고 욕심많은 너니 감히 폐하의 석정을 어지럽히면 뻔뻔하게 이유를 물어 아무래도 오늘 지새끼 한 마리가 시궁창에서 죽을 모양이다 당장만 파스템으로 가리겠느냐! 당장만 파스템으로 가리겠느냐! 어디라느냐! 얼른 당황 실로 옮기지 않고! 얼른 더 돌려라! 어머머, 어머머, 여긴 어떡해! 멘로머, 어머머, 여긴 어떡해! 왜이냐? 다 되어?